5시 50분 출발, 5시 47분 기장 몰라요, 그냥 막 흔들고 나가면서 인사하세요 지금 뒤지죠 언제 들었어요? 저녁이 저녁이 다음날 운동 28명만 하니까 내일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네? 하고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나가는데 딱 들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가서 어떡할 건지 하고 잘하겠죠 정신없어요 눈 뜨자마자 너무 긴장이 안 돼요 비어스티비에요? 네 저를 한번 알아서 이천 가야겠는데 그냥 가세요, 이천 인천이네 좀 이따 둘씩 네, 들어가세요 생선 소감이요? 일단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, 가서도 주삼베어스 선수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던지고 오겠습니다 밥 뒤졌어요? 네 저 이거 밥 사드릴게요 진짜요? 카메라도 밥 사면 해야 되나요? 어? 그래서 지민이도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생선 소감은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가요, 어디 가요? 어디 가요, 어디 가요? 네, 지금 가세요 일단 이렇게 최종 승선하게 돼서 기분 좋고 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무사히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것 같고 F2팀이 본선까지 올라가서 많은 경기를 끝까지 하고 오고 싶고 저도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복템이 되고 많이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영광스럽고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신중숙이? 알고 있었죠? 좋은 선수들이니까 될 줄 알았죠 일단 일본 가는 게 목표고 일본으로 갔다는 건 그래도 본선으로 갔다는 거니까 그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갈까요? 지민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하면 겟티비에 넘겨져요? 저희 연락처가 없는데 저도 연락처를 몰라요 밥 어디서 먹어요? 선배님 밥 좀 좀 말하고 하는데요 뭐 드실래요? 먼저 레이디 퍼스트 하세요 네 김치 찐 이거 저만 보면 돼요? 왕동가스 좋아해 학생? 아니요 이거 몰라? 안 좋아해요 학생 왕동가스 먹어봐 여기 여기서 왕동가스? 왕동가스? 미니 가락으로 계란말이 하나 추가하지 않네 진짜 이거 9만원이에요? 여기 1129번 23번이네 지금 우리 몇 시빙이냐? 9시 8시 8시 20번 파트 쓰고 둘이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스마트 패스 아 근데 스마트 패스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위허건은 안 되고 몇 기가 있어 느린데 있고 무제한이긴 해도 이거 하면 근데 바로 프리패스야 한번 해볼까? 뭐야 뭐야? 저만 기다려야 돼 근데 아마 안 될 거 같아 아래에서 줄 안 기다리고 내가 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아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? 도와주세요 들어와 맞아요 이거 보여주면 돼요 아 그래요? 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 아니지 그럼 같이 있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버리고 그냥 나랑 같이 줄 쓰자 아니 여권이 안 돼 부여권은 돼요? 부여권 돼요? 그거 해봐야겠다 됐다 저도 할게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넌 넌 줄 기다려 근데 여기 왜 껴있는지 말해주시.. 그거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? 네 민이 형 인터뷰하고 있을 때 혜영이 형 만나가지고 같이 골라 했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희게 된다 아 김치찌개 먹을 거 이거 부여권 돼 뭐? 부여권 돼 부엌지 나온다고? , 부여권 돼 안녕하네 이거 몇살이야? 괜찮을까? 너 몇살인다 너도 해 네 영혼이랑 먼저 밥말하고요 차이나는데 밥말 쓰는 상추가 있으니? 있죠 있어요? 있어요? 또 영혼이랑 밥말 많아요 형이랑만하고 축구 진행은이랑도 닭현리 형이랑도 나하고 닭현리 형이 어디 여기여기예요? 끝났네요? 됐어요? 네 깨끗하게 보이시죠? 안들어? 끝났습니다 제일 빨리 하잖아 진짜 내가 2초만 했었죠 세규언니 그림 그린 거 봤어요? 나는 해명이 아니라 와이곤스일 수밖에 없는 게 2018년이면 1차 지명이 있을 텐데 1번 못 꾸다고 보여요. 당연히 1번을 못 꾸는 건데 부상도 2차 지명을 못 꾸었어요. 어디 팬이었어요? 부상! 야구 시작할 때부터? 저는 팬이 없었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각종! SK 1차 지명을 꾸면서 야구를 했다. 이건 팩트 되죠. 아 나 야구 그러면 1번보다 없어서 2번은 해가 부상 나야지 이럴 순 없잖아요. 봐봐요. 봐봐요. 제가 전화회 왔으면 1차가 없어져. 1차를 못 받아요. 지역을 붙으면 이거 안 받고 부상 왔어야지. 그런 생각 안 했어? 그런 생각 안 했어. 그러게 너무... 그러게 또 너무 잘했어. 아니요. 그런 생각 안 했어. 누가 그렇게. 아 야구 좀 애매하게 해서 부상 가야지. 확률이 더 안 돼. 오! 비슷하게 생겼는데? 이거 한번 해놨다. 양호수, 양호수. 양호수 아세요? 아세요. 아세요. 양호수 나왔어요. 양호사 씨. 파 Elsetime. 파피도 마셔야죠? 컵컵! cały